안녕하세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올인원에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기본 강의를 진행할 데이브리 강사입니다. 본 동영상은 강의 목표, 강의 대상, 커리큘럼, 그리고 강사 소개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우선 강의 목표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기본 이론을 익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학부에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강의를 수강하시고 몇몇 서적을 구매해서 학습을 해보셨다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책마다 설명되어 있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 달라서 도대체 어디까지를 기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인지 애매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코드만 가지고는 각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정의하였고요. 또 각 알고리즘을 짧은 시간 안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선명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기본기를 다 깎고 다양한 예제를 풀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의 대상은 취업과 프로그래밍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변수, 조건문, 반복문, 리스트 등을 활용해서 10줄 정도의 코드는 직접 작성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래밍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패스트 캠퍼스에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이썬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과 함께 수강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본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순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구조에 대해서는 배열, 스택, 큐, 링크드 리스트, 해시 테이블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구요. 이후에 알고리즘에 들어가서는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 동적 프로그래밍, 그래프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 분할 정보, 백 트래킹과 같은 고급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료구조는 컴퓨터 공학을 익히지 못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왜 이런 구조를 익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꾸몄구요. 알고리즘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부분을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선명하게 익힐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강사 소개 간략히 드리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업 개발자이구요. 현재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기획일과 개발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앱, 최근 수년간은 데이터 서비스 웹 개발 및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계속하고 있구요. 본래 저도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판 서적은 4권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두 권이 파이썬과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일 정도로 관련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구요. 잔재미 코딩이라고 하는 데이터 과학 및 풀스텍 관련 프로그래밍 기술을 공유하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SK, 삼성, LG, 외국계, 스타트업 스타일의 회사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한 경험이 있구요. 개발자 분들을 면접하고 채용해 본 경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취업자로 또 반대로 채용자 입장에서 면접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나 팁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기본 기술을 익히고 결과적으로 취업이든 개발자로 역량을 갖추는데 본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럼 실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